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베싸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제를 뒤집어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대에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우마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느니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이자 성예로니모 사제학자 기념일입니다. 오늘 독서 말씀은 수요일에 이어진 욕기 말씀입니다. 욕과 새 친구들의 논쟁이 끝나고 하느님의 등장과 욕의 답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침을 명령하시고 새벽에 자리를 지시하시는 분 바다의 원천을 가보시고 시면에 밑바닥을 걷는 분이시기에 비로소 욕은 자신이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느님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욕은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마주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구원의 초대에 응답하는 삶으로서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그저 어둠과 고통의 시간만이 아닌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지혜를 전달해 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코라진, 베사이다, 카파르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신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말씀인 복음을 선포하시고 기적과 표징들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른 고울들에 비해 특별히 더 많은 혜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당연하게 여기는 그들의 굳은 마음과 뻔뻔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살고 있는 여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역시도 때론 하느님께서 주신 많은 은총과 축복을 뒤로 하고 어느 순간 그것을 당연시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여정에서 베풀어 주신 선물은 말 그대로 내가 잘라서 얻거나 또는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주시는 호의이며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안타깝게도 그 초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애써내 필요에 따라 그분을 외면하고 마는 완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현존은 사랑의 초대이지만 모든 초대가 그러하듯이 그 초대는 기꺼운 응답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 초대에 응답하는 모범이 되시고 훌륭한 귀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기념하는 예로니모 성인입니다. 서방교회 4대 교부로서 동시대에서 유일하게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셨던 분이십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성인께서는 늘 말씀 안에 사셨고 말씀을 곁에 두시며 불같아 성경을 번역하시는데 전 생애를 주님께 봉헌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로니모 성인을 본받아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